언제나 내 눈엔 아기같은 암호가 벌써 생산까지 열다니 장안아기가 됐구나. 아직도 암호랑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 먼저 정해진 멤버가 있다고만 듣고 사진이나 이름도 몰라서 엄청 궁금했는데 연습실에 들어온 암호를 보고 너무 귀엽고 예뻐서 거울에 비친 모습도 힐끔힐끔 쳐다봤던데. 처음에 우리 둘 다 낯을 많이 가려서 가까워지는데 시간 조금 걸렸는데 어느새 약해지고 나서는 성격도 엄청 비싼 거 알고 수행도 잘 맞아서 암호랑 함께하는 날들이 매일 즐거워. 내가 서울 가서 혼자 숙소를 잡았을 때 암호가 흔쾌히 같이 자존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항상 고마웠어. 항상 친구처럼 대해달라고 말했는데 정말 절친이 된 것 같아서 기뻐. 그리고 암호를 보면 눈물이 안 나요. 너무 웃겨서 암호는 언제나 나의 제일 웃긴 사람이야. 항상 본인은 평소에 이렇게 웃기다가 들어본 적이 몇 번 없다 했는데 정말 재밌고 웃긴 최고의 아이돌입니다. 당신은 생탄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채 안녕. 아무채 안녕. 우선 생탄재 무사개최를 축하해. 내게 있어서 아무채은 굉장히 무덤하고 침착한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아무채은 본인이 주인공인 생탄재를 앞두고서는 많이 긴장하는 게 의외였어. 아무채은 이런 감동적인 편지타임에도 절대로 안 울고 언제나 웃음을 유지하는 캐릭터잖아. 하지만 그렇게 긴장까지 하며 열심히 준비한 탓인가? 무사히 즐거운 생탄재가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우선 생탄재를 함께 준비하면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평소 우리답지 않게 얌전하고 우아한 느낌의 왕도곡들을 많이 연습한 건데 웃겼던 건 전파와 다르게 왕도는 잔동작이 많다며 공시렁거리는 우리와 거기에 쩔쩔매는 아무채였어. 본인 공연인 만큼 그런 건 눈치 안 보고 뻔뻔하게 해도 될 텐데 우리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안무를 먼저 다 따와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안무의 성냥함을 잔뜩 듣겠습니다. 내가 댐파마루의 10멤버 합류가 결정됐고 5명이서 막 같이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기억나? 사실 그때 내가 함께 연구생을 거쳐온 요측비 다음으로 편했던 건 아무채야. 울음 아니라 목매였어요. 어리벌이한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분위기를 잘 풀어주고자 신경 써준 거 전부 알고 있었어. 고마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암호와 둘이서 대화할 때면 언제나 즐겁고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 암호의 그런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주신 암호의 팬분들도 전부 암호의 그런 점에 끌려서 암호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해. 앞으로도 암호만의 성냥함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특유의 분위기로 열심히 아이돌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어. 우리 천년만년 같이 덴파마를 하기로 한 동지잖아. 앞으로 쭉 이어질 암호의 생탄대에 제 1회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암호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미나야. 잘 부탁해. 잘 나와요. 저는 이실직구할 게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감성으로 잡필 편지를 썼는데 그대로 집에 놓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시면 프리스타일 암호야 안녕 그게 뭐야 편지는 내일 만나서 줄게 좋아 우리가 함께한 지도 1년이 됐잖아. 처음에 만난 암호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지만 엄청 반짝반짝 예뻐가지고 저런 친구가 아이돌 안 하면 대체 누가 아이돌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이제 멤버들 처음 다같이 만날 때 전부 다 암호도 감탄했잖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진 아이돌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 뿌듯하고 대견해.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암호가 내 생탄대에 말했잖아. 자기 이름을 왜 암호로 골라줬냐고 암호가 가져온 이름 리스트가 마나, 라라, 루루 그리고 암호였잖아. 그리고 암호였잖아. 오, 암호였잖아. 내가 너무너무 생각도 다 있어. 막상 들어보니까 암호가 될 것 같네. 이거를 생탄대에 말해서 꼭 나도 생탄대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하고 반년을 묶혀놨어. 인자의 목숨. 그래도 암호는 암호라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항상 내가 힘들 때 의지를 많이 하게끔 어른스럽게 행동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더 길게 썼거든, 분명히. 내일 암호 생탄대에 가서 낭독해 할게.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일단은 이행시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다들 운을 띄워주면 좋겠어요. 시작! 아, 쇼트 안무 이행시와 뮤즈크시래스네. 이제 편지를 읽어줄게요. 암호찌 생일 축하해. 암호찌를 처음 만났을 때는 눈이 너무 땡그랗고 큰데 성격이 너무 선량한 것까지 해서 오히려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암호찌가 먼저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걱정해주는 것도 암호찌다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암호찌는 자기 MBTI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나는 암호찌의 MBTI까지 너무 좋아. 물론 뭔지는 비밀이지만 암호찌는 너무 사랑스럽고 착하고 개여신 많은 사람이라 어떤 MBTI가 나와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면 볼수록 엉뚱하고 매력있는 암호찌. 나는 지금까지 봐온 암호찌의 모든 모습이 좋아. 암호찌도 자신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 그럴만한 사람이니까. 오늘 생탄 준비한다고 많이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면 좋겠다고 썼는데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하고 암호찌 사랑해. 다들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도 몇 글자 꺼내드립니다. 편안해. 안녕하세요. 덴파마루 암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암호 생산대에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신 모든 관객분들, 출연해주신 아이돌분들, 덴파마루 멤버들, 멋진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팬텀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스테이지에 비난 아이돌을 줄곧 동경했고 아이돌이 달성하는 신기한 꿈과 희망의 매력을 저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바라보면 기운이 나고 즐거워지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경기를 잘 전달하고 있을까요? 네. 네. 역시 정답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아이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82일째 되는 날의 첫 생산대, 그리고 그 뒤로도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는 암호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우선 제가 어려운 왕도를 시켰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부족한 암호의 동료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또 정식 오디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멤버가 되고 싶다는 제 DM을 발견해주고 답선 저를 믿고 손을 잡아준 아이언이에게 다시 한 번 전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암호 생산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지나진다고 더 보여드릴 것이 남아있으니까요. 부디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